이건 전이에요? 네, 바로 꼬시래기 전이에요. 앞으로 추석이 있는데 추석 때 전 때문에 고민이신 주부님들한테 굉장히 특별한 레시피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번 드셔보시죠. 꼬시래기 전. 너무 예쁘게 붙여놓으셔가지고. 근데 어떤 식품들은 열을 가하면 영양소 파괴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꼬시래기 같은 경우에 전으로 붙여도 괜찮은 건가요? 네, 꼬시래기는 전으로 붙여도 별 문제 없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추석에 전 붙이실 때 해물전 같은 거 할 때 같이 붙여도 좋고요. 단지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바다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소금기 제거하는 것을 조금 주의 깊게 관심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다. 전 먹어보니까 옥수수도 들어간 것 같고. 새우. 당근? 네, 새우. 새우도 들어간 것 같고. 옥수수가 들어간 것 같아요? 아닌가요? 아니, 모르죠. 아니, 근데 왜 제가 물어보냐면. 그러면 부부도 사실은 궁합이 있으면 잘 사는 것처럼 음식도 궁합이 있는데 이 꼬시래기 전하고 좀 잘 어울리는 어떤 궁합이 맞는 음식이 있겠는가. 궁합?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황미영 선생님. 네, 저는 콩하고 식초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해주류에 요오드가 많이 있잖아요. 콩에도 물론 영양분이 많지만 콩만 많이 드셨을 경우에는 요오드를 배출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요오드가 부족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해주류와 콩을 같이 드시는 게 굉장히 좋은 조합이 되고요. 그리고 식초와도 좋은 궁합이 되는데 식초는 알긴산을 용해시켜서 너무 꼬들꼬들한 해주류의 경우에는 식초랑 함께 드시면 식감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죄송하지만 말씀하실 때 그건 그래서 내려놓고. 내가 학교에서 먹으니까. 아니, 근데. 내려놓을 수 없는 맛이었어요. 맞아요. 내려놓을 수 없는 맛. 그럼 이렇게 전 붙여서 간장, 식초 찍어 먹어도 괜찮겠네요. 좋은 구단 아이디어네요. 식초 좋다고 하셨어요. 역시 산림 무단이에요. 그런데 꼬시래기가 이렇게 맛을 해를 준다? 이런 건 아니고 오히려 씹는 맛을 좀 더 주네요. 맞아요. 상승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꼬시래기만 뭔가 이렇게 무침으로 먹거나 하면 사실 아이들이나 이렇게 잘 안 먹을 수 있거든요. 호불호가 관련되는데 누구나 좋아하는 전에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재료를 같이 다져서 넣으면 너무 고소하게 이렇게 맛있게 전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고수니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다 먹어도 돼요? 드셔도 됩니다. 받으세요. 막 당긴다고 했는데.